안녕하세요. 써니퍼니 피트니스의 써니입니다. 자 오늘은 아방엠스의 쏘에마이 튜토리얼을 시작하도록 할게요. 왼처음 첫 인트로 부분에서 코러스 파트, 후렴크 부분이 먼저 나와요. 자 왼처음 포즈 손 엑스 해주신 다음에 팔 엑스점 해주시고 가슴 체스트 펌핑 두 번 1, 2, 3, 4 그 다음에 손 다시 엑스 5, 6, 7, 8 사이드 1, 2, 3, 4 그 다음에 트위스트 5, 6, 7, 8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1, 2, 3, 4, 5, 6, 7, 8 제작 힙무빙 1, 2, 3, 4, 5, 6, 7, 8 자 다음 퍼스 1 파트입니다. 1절 푸트포드 하시면서 가슴 두 번 펌핑할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 백스텝 1, 2, 3, 4, 5, 6, 7, 8 다시 푸트포드 1, 2, 3, 4, 5, 6, 7, 8 백스텝 4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자 손머리 힙무빙 갈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 발 모아서 다시 힙무빙 1, 2, 3, 4, 5, 6, 7, 8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다시 후렴구 코러스 파트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스텝 1, 2, 3, 4, 5, 6, 7, 8 힙무빙 1, 2, 3, 4, 5, 6, 7, 8 once again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이제 랩 같은 부분 나와요 랩, 엔시티 피처링 부분인데요 자 스텝 4 전질 1, 2, 뒤로 백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다시 포워드 1, 2, 3, 4, 5, 6, 7, 8 백 스텝 1, 2, 3, 4, 5, 6, 7, 8 다시 포워드 1, 2, 3, 4, 5, 6, 7, 8 백 스텝 1, 2, 3, 4, 5, 6, 7, 8 다시 콜러스 파트 풀어보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다시 한 번 더 발 모아서 힘 무비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콜러스 파트 마지막 라스트 콜러스 파트입니다 마지막 후려고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하시면 소이 라이 안무는 다 끝이 나고요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 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것 같고 더 따라 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